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편의점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고 오 신메뉴가 또 보이네요. 이거 더미식 비빔면 컵라면으로 나왔네요. 컵라면으로 구경은 재밌어 이건 좀 사가야지 반숙 계란 대파 육개장 칼국수 오 핫도그다. 잔슨빌 핫도그 비빔면에 훈제 삼겹살을 먹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사야지. 음료다. 밀키스 제로 블루레몬에이드. 오늘 이 밀키스 제로와 섞어서 먹어볼 거예요. 이거 1 플러스 1 이었어요. 이거 1 플러스 1 이었어요. 너무 좋아. 대파 육개장 면 대파 육개장 면 이게 경주에서 유명한데 인가 보다. 짠! 짠! 오 건더기가 꽤 실한데? 뜨거운 물 붓고 돌리래. 비빔면! 이게 봉지로만 먹어봤는데. 가자. 가자. 오 얘는 돌려야 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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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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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4분. 5분. 6분. 육개장. 육개장. 5분. 6분. 10분. 5분. 7분. 오름을 한번 더 사야겠다. 맛있게 먹어. 시원하게... 훈제 삼겹살. ,, 삼겹살 편의점에서 삼겹살을 먹다니 핫도그 삼겹살 겨자소스 향 확 낸다 그치? 마늘향도 좀 나고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 비빔면 또 비빔면의 계절이 왔군요 더우니까 시원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삼겹살 소스에 좀 찍어가지고 비빔면 위에 올려서 비빔면 위에 올려서 아.. 좀 불었어요 오 오 와 이거 진짜 엄청 맛있다 진짜 육개장 파는 육개장 맛이에요 음 음 음 아 준비하면서 좀 불었는데도 맛있다 와 아 준비하면서 좀 불었는데도 맛있다 반숙계란 반숙계란 비빔면 위에 올려서 반숙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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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소스에 좀 찍어서 음 맛있다 새우가 엄청 커요 뭔가 많이 양념 包단 어두운 반숙계란 꼬리 반숙계란 이번엔 너무 엄청 예쁘다. 무슨 칵탈 같다 이거는. 엄청 잘 어울려요. 핫도그. 안에 양파 피클 들어있네. 완전 아메리칸 핫도그. 핫도그. 이 삼겹살이 생각보다 엄청 괜찮네. 안주로 너무 좋다. 너무 아네. 초콜릿.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대파 육개장 칼국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육개장 맛이에요. 핫도그 편의점에서 삼겹살과 비빔면이라니 삼겹살과 비빔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디저트 타임 이거 먹어볼래요. 새우깡인데 한정판으로 나왔대. 이게. 어? 이거. 밀크링. 이것도 신메뉴래. 홈런볼. 이것도 먹어보자. 귤 말랭이 젤리. 우와 여기 솜사탕. 그리고 이거는 더 커. 이건 팝콘이래요. 우와 엄청 크다. 팝콘. 짜잔. 아이스크림. 이거는 이게 인기가 많대요. 딸기 초코빙수. 그리고 이거 라라스윗 망고 셰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신상이 많이 나왔네. 요거트 파르페. 이거 할머니네 간말랭이. 어? 이거. 그 구마마토 쿠마몬. 맞아. 어? 여기서 만나네. 귀여워. 아 원플러스 투? 그러니까 3개 3,300원? 술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서울의 밤 진토닉. 하이볼. 아 이거 궁금했다. 이슬톡톡 스파클링 소다. 요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두캐. 명랑 크림 우동 요거 사가서 집에서 먹을 거예요. 요 우유가 필요하거든요. 다 먹을 건 아니고요. 쇼핑도 했답니다. 귀여워. 이거 밥에 뿌려먹는 것 같아요. 후리카케. 후리카케. 원플러스 투. 편의점 내부에선 술을 못 마셔서 집에서 이건 마실 거예요. 젤리먼저. 귤 말랭이 젤리. 오 귤처럼 생겼어요. 오 귤처럼 생겼어요. 음? 이거는 식감이 뭔가 되게 독특해요. 젤리라기보다는 뭔가 바스락바스락하고 싶어요. 식힌다고 해야 되나? 상큼해. 할머니네 간말랭이. 이게 궁금했어. 간말린 거 이렇게. 이건 진짜 약간 그. 꽃감보다 좀 더 더 마른 감? 이 맛. 오 맛있다. 이건. 배머니 응원 메시지가 적혀있대요. 화끈하게 살아라. 이거 완전 간식으로 너무 좋겠다. 이거. 짠.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달달한 연유향이 나는데 먹으면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우유를 이래서 샀어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에 말아 먹으니까 맛있다. 와. 이건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에 이렇게 말아 먹으니까 맛있다. 우유에 말아먹으니까 맛있다. 그 다음에 초코 딸기 밍수 위에는 아이스크림이네 위에 딸기 아이스크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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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에 빙수 육수 섞으면 맛있겠다 그런 거에요 섞으면 맛있겠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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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인기상품이래요. 이번엔 새우깡인데 이건 한정판 새우깡. 맛은 새우깡. 꼼만불 소금우유. 소금우유. 짭짤달콤한 크림이 들어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우유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오늘 우유가 잘 어울리는 과자를 많이셨네. 오늘 우유가 잘 어울리는 과자를 많이셨네. 소금우유. 오. 완전 그 망고향 엄청 강하다 이거. 이거 좀 녹여가면서 먹을게요. 이거 좀 녹여가면서 먹을게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번 편의점 먹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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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